반갑습니다. 민정팀입니다.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선생님이 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학생들, 현장 학생들이라든지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현재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수능에 대해서도 아직 별로 실감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퀘스트를 찍게 됐는데 우리 지금 제가 오늘 찍는 날이 이제 앞으로 수능이 딱 55일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과연 이 남은 시점에서 이번에 질의 공부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9월 모평 후에 되게 멘붕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친구들 그래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우선 멘탈이 탈탈 나갔던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나는 되게 잘한다고 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했더니 내가 지금 현장에서 수업하는 애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두 개나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쉬운 문제를 틀렸더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는요.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친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날 어려운 문제 풀고 맨날 어려운 모의고사 풀고 앉아있고 수업할 때 나 저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흘려드린 거지.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죠. 특히 세계지리 같은 경우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들을 물어봤고요. 한국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했던 좀 약간 내신 보는 느낌? 이거 내신에서 배웠던 문제들 같은데? 그러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이번에. 저도 좀 이거를 보고 문제는 상당히 쉬웠지만 분명히 다 채점을 한 다음에 아 애들 분명히 나는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틀린 학생들 상당히 많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이 퀘스트를 찍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냥 글을 올렸었습니다. 여러분들 더럽게 공부 안 한다고.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지금 고3 학생들이 저는 특히 상당히 그런 것 같고 N수생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또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현장에 있는 고3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보기 전에도 저는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번 시험은 절대로 어렵지 않을 거야. 왜? 고3 애들이 공부를 내게 안 해. 그러면 이번에 고3 다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겠니? 상당히 문제 지역적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게 맞았거든.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개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번 시험은요. 그리고 저는 이번 9월처럼 앞으로의 수능도 그렇게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멘탈 탈탈 딸린 친구들 그리고 어떤 식의 학습이 필요한가 뭘 어떤 식의 학습이 필요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그냥 그거 걱정하지 말고 얘들아 다시 한번 기본 개념 철저하게 봐. 기본 개념 철저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지도 정말 중요하죠. 지도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 아예 이제는 행정구역 없이도 여러분들이 아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행정구역의 경계 없이 연습하는 것들을 키우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틀리고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막 무슨 어려운 문제를 갖다 놓고 풀고 난 그건 아니라고 봐. 물론 얘들아 기출문제 이런 거 다 풀어놓는 게 맞아. 맞지만 이제 와서 뭐 어려운 모의고사를 산월 모의고사를 어려운 걸 푼다곤다. 나는 그거는 정말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의 개념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흔들렸는지 그 부분을 나는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이널 학습의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여러분들 정말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저 이런 얘기를요. 제가 정말 거의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애들한테 야 좀 공부 좀 해라. 진짜 니네 너무 심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금 6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사탐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좀 공부 좀 하세요. 정말로요. 내가 현장에서는 되게 심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뭐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왜? 지리는 하면 나오거든. 그리고 두 번째 지역적인 내용 내신처럼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세계지리 이번에 봤던 친구들 중에 북부아프리카가 어딘지 모르고 나는 여기에 되게 좀 깜놀했어. 진짜로. 야 북부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잖아. 내가 이랬단 말이야. 어떤 애들은 북방과 남방으로 구분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거기에 되게 깜짝 놀랐거든. 지역적인 내용들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발 우리가 지리를 공부하는데 지도를 안 본다는 게 말이 되니 지도 좀 제발 공부하세요. 아시겠나요? 제가 그 많이 틀렸던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내가 문제를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선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로 너무나 많이 지역적이다기보다는 지도 문제들 특히 뭐 4번 문제라든지 10번, 12번 문제가 전체적으로 지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6평에서도 지역지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 뭐 북한의 기후 문제 같은 경우도 새로운 위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지리도 역시나 지도 공부 꼼꼼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이야기했으니까 지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세계지리 공부하는 친구들 제가 뭐 2번 문제 틀린 애들이 상당히 많아서 왜 북부아프리카가 어딘지 모르니 어? 이런 것들은 진짜 기본적인 개념이잖아 그런데 이런 부분을 틀렸다라는 거는 너희가 그동안에 뭘 놓치고 있는지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그거를 너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부분 틀리면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리고 많이 또 틀렸던 문제가 9번 문제였습니다 이 9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여기에 인도랑 그 다음에 미얀마 얘기를 했는데 인도와 미얀마의 그 지도상에서 인도와 미얀마가 붙어있는지 떨어져있는지 그래서 아마 너희가 시험지 지도를 막 찾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아주아주 교묘하게 다 그 부분을 잘라버렸죠, 그쵸? 자, 얘들아 이 부분을 내가 보고 느낀 게 음...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뭐 국가와 국가가 붙어있던 이러한 위치들을 너희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라는 얘기야, 세계지리는 그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가 올해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이거는 얘들아 한국지리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면 한국지리에 뭐 남원을 주고 남원 옆에 여기가 경상북도인지 경상남도인지 충분히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지도공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 지역만 보지 말고 아, 이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붙어있는지 아, 이 주변 이 도시 옆에 어떠한 도시들 어떠한 지역들이 붙어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나는 올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너희가 되게 개념을 소홀하게 한다는 걸 평가원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평가원도 분명히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될 거고 그리고 니네 그 세계지리 18번 문제였죠 음, 사실은 저도 그 문제가 수능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석회동굴 얘기를 하고 있고 석순이나 석주나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은 되게 내신에서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 되게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었자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아예 9월 평가원에서 제시를 했다는 거는 너희에게 정말로 뭘 물어보겠냐는 거는 우리 이번 평가원은 교과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샅샅이 출제를 할 거니까는 개념 정확하게 봐 이 얘기를 저는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연지리라든지 인문지리 파트에서 놓쳤던 개념들 그 부분 반드시 꼼꼼하게 보시고요 지도 공부 정말 정말 파이널 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지도 특강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시점에서 저 이번에 엔드맨 모의고사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들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준비 중인데 여러분들 문제 만약에 풀 거면은 지엽적인 거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될 것 같으니까는 개념 내가 그동안에 어떠한 비어있는 개념이 있는지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지도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맨 문제 풀면서 간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충분히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55일 남았죠 55일 남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좀 열심히 사탐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리 제가 만점 받는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